오늘 같은 이런 그 검은 호랑이 날이 오면 거래라든지 계약 또 도장 찍을 일들 중요한 그 문서적인 확정 이런 일의 길일로 보시면 좋습니다. 시비간지에서 그 호랑이라고 하는 그 용맹스러움의 그 상징인 동물의 암사는 것은 구체적인 그 일의 성과입니다. 더군다나 그냥 호랑이가 아닌 색마저 또 오늘처럼 이렇게 검은 호랑이 날이 왔다면 그 속에는 그 위용 뿐만 아니라 신비스러운 또 신묘한 그런 원력까지 추가된 걸로 또 이해를 하시게 되면 틀림없습니다. 보통 때 같으면 그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그런 일들도 또 이런 날에는 그 묘하게 그 운때가 잘 닿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시도하는 일들 또 하는 일들이 순리대로 그 풀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좋은 암시가 더욱 그 확고부동한 그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또 몇 가지 그 유의하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. 수생목이라고 하는 그 오행 환경이 그 암시에서도 또 보여지듯이 나무라고 하는 게 그 너무 꾸장꾸장만 해서는 그 변화에 대한 그 적응력이 그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날은 그 지조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복을 더 크게 그 잡아당기는 그 처세의 방법으로라도 다른 날보다 더욱 그 많이 그 양보를 한다든지 많이 그 유학의 그 모든 일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또 금음날은 그 초하루로 연결되는 그 중간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 그 불필요한 또 큰 지출은 피하는 게 좋고요. 이런 그 처세나 또 준비 속에서 손해보는 그 결과가 아닌 돈자루에 더 가득 재물이 담겨있게 된다는 그런 일진입니다. 검은 그 호랑이 날이니만큼 그 목소리에 여러분들께서 그 확신까지 담아서 또 말을 한다든지 또 말을 그 전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금전운을 크게 그 잡아당기게 됩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부르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민일 재운 형통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재수 불러드리는 또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